앞서 우리가 살펴본 게 이 재판 결과로 결국 SK 그리고 SK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살펴봤는데 저는 오늘 이 얘기해 보려고요. 삼성전자요. 삼성전자 사내 최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파업을 선언을 했습니다. 노조의 파업 선언은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이죠. 사측과 직원 대표 간 협의체 노사협의회는 올 초 임금 5.1% 인상에 합의를 했습니다. 그런데 노조, 이보다 높은 임금 인상과 유급 휴가 1일 추가를 요구하면서 쟁의에 돌입한 거죠. 지난해 삼성전자 직원의 평균 임금 1억 2천만 원입니다. 성과급 못 받아서 불만 가질 수 있습니다. 다만 작년 반도체 부문에서만 15조 원 적자를 기록했고 반도체 수장을 최근 전격 교체하는 등 비상경영에 돌입한 상황에서 이들의 쟁의가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.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입니다. 그러나 권리 행사가 다른 이들의 지지를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신중히 고민해야 합니다. 삼성전자는 한국경제의 기둥입니다. 그 기둥을 삼성전자 노조가 흔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. 앵커 나우였습니다.